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엑서사이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성문영어구문100이라는 책은 10개의 패턴이 끝날 때마다 배웠던 것들을 확인하고 복습하는 차원에서의 연습문제들을 살펴봅니다. 이제 우리가 20번째 패턴까지 끝났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연습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처음 페이지에 나와있는 이 부분은요. 우리가 앞에서 대명사를 하면서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6번에 보시면은 이제 조금 진하게 칠한 내용들이 있죠. 좀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칠해드리면 이런 것들. 서치 그리고 여기도 서치. 그리고 6번에 여기 디스도 그쵸? 원래는 진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모르고 못했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데까지. 이것들이 뭘 의미하고 어떤 것들을 대신하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he is a child이에요. 그가 어린이였죠. 그리고 must be treated이죠. 대우 받아야 한다죠. 뭐로써? as such. 그러한 것으로써. 여기서 그러한 것은 뭐예요? 바로 a child가 되겠죠. 그쵸? 그는 아이였고 아이처럼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2번 봅시다. 2번 보시면은 she is not happy예요. 그녀가 행복하지 않은데 뒤에 보시면은 only she seems such이죠. 그녀는 단지 그렇게 보일 뿐이다. 그쵸? sims는 뭐뭣처럼 보이다니까. 단지 그녀는 그렇게 보일 뿐이다. 그렇게는 뭘 받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해피를 받는 거죠. 해피. 행복한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거죠. 행복하지는 않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I have lost my cell폰이에요. 나는 나의 cell폰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I must buy one at once. 즉시 하나를 사야 돼. 이 하나는 당연히 뭘까요? 당연히 핸드폰이죠. a cell폰이 되겠죠. 그쵸? a cell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it과 one을 비교하는 그 내용들을 말씀해 드렸죠. it은 언급한 바로, 앞에서 언급한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one은 그것과 종류는 같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a cell폰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 4번에 he has an old mp3 플레이어죠. 그는 오래된 mp3 플레이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두 개의 새로운 mp3 플레이어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쵸? 이거는 바로 mp3 플레이어스가 되겠죠.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we keep a dog and a cat. 그래서 우리가 개와 고양이를 기르죠. 그래서 나는 the one, 그리고 the one, the other. 그쵸? 이게 두 개가 있을 때, 그쵸? 두 개가 있을 때, 첫 번째 게 이제 the one이고 그 다음에 the other인데, 자 일단 이거는 전자를 말하는 거니까 이게 뭐겠어요? 개를 말하겠죠. 개. 그쵸? 그리고 the other은 후자를 말하는 거니까 cat을 말하겠죠. 그래서 나는 고양이 보다 개를 더 좋아하는 거죠. 하지만 내 와이프는 is very fond of a cat. be fond of죠. 뭐뭇을 좋아하다. 고양이를 매우 많이 더 좋아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6번은 우리가 별표를 좀 치고 보도록 할게요. 건강이 is above wealth죠. 부나 돈, 재물, 그쵸?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강이 더 중요한 거예요. 돈 같은 것보다. 자 그런데 this가 여러분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this는 먼 거죠? 그쵸? 아니, this는 가까운 거죠. 죄송합니다. this는 가까운 거니까 this랑 가까운 게 전자의 후자예요. 당연히 후자가 더 가깝죠. 그래서 this는 후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얘는 wealth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뒤에 보시면 that은요. 가까운 거에 먼 거예요? 먼 거죠? 먼 거니까 전자입니다. 전자. 그래서 건강인 health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이것이 바로 부가 cannot give죠. 줄 수 없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행복을 줄 수 없다는 얘기죠. 뭐 만큼? 건강만큼. 전자만큼. 예,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는 이제 빈칸에 적당한 단어를 써 넣으라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상기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to know is one thing. 그리고 to teach is 뭐예요? another이죠. 그래서 a is one thing. b is another 하면은 a와 b는 별개이다. 이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별개이다. 이런 뜻이고 자 우리 2번 보시면은 아 if I am a fool. 나는 내가 바보라면 너 또한 또 다른 바보다. 예, 그래서 another를 쓸 수 있겠죠. another. 또 하나의 바보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요. 계속적 용법을 쓰는 겁니다. 컴마 다음에 관계사를 쓰는 거죠. 예, 그래서 해석할 때는 그런데 그것은 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계속적 용법은 부수적인 부가정보죠. 부가정보죠. 부가정보라는 거 제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그가 왔죠. 몇 시에 왔어요? 대략 6시쯤에 왔죠. 자 그런데 그 시간은 하니까 when을 쓰는 게 더 좋겠죠. 그런데 그 시간에 태양이 지고 있었죠. 되셨죠? 자 그 다음 4번에 there was nobody too에요. 자 이 nobody를 지금 수식해주는 형용사절이 뒤에 따라오는데 전치사랑 같이 지금 앞으로 왔죠. nobody가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가 쓰여야 되니까 목적격 whom을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there was nobody 없다는 얘기에요. 누가 바로 이 사람에게 그가 말할 수 있는 진리를 그러한 사람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자 5번 보시면은 이거는 사물소유격의 세 가지 표현 방법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 제가 여기다가 한번 적어드릴게요. 더 명사 그리고 오브 위치가 있었죠. 사물소유격이 그리고 오브 위치가 앞으로 와서 빠지고 뒤에 더 명사가 오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후주 명사 요게 사물소유격의 그렇죠? 사물소유격의 세 가지 표현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에요. 그는 보여주었죠. 나에게 오래된 책을 보여주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물소유격이 들어가는 거죠. 그 책의 그렇죠? 그 책의 그 책의 커버 표지가 was torn off죠. 예 뜯어져 나간 거죠. 되셨죠? 네 이거를 이제 오브 위치 더 커버라고 쓸 수도 있고 후주 커버라고도 쓸 수 있겠죠. 그죠? 예 6번에 I have no house에요. 자 하우스는 장소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leave 뒤에 나와있는 in이 원래 있으리잖아요. 어디 어디에서 살다. 근데 이 in이 지금 앞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I have no house in which to leave. 그래서 나는 집이 없어요. 그렇죠? 살아가야 할 집이 없는 거죠. 자 7번에 there was no one입니다. no one 하고서 who's your shoulders? 그렇죠? 예 who's your shoulder인데 그 누군가의 바로 이 원을 받는 거죠. 그 사람의 어깨에 뭐예요? 위에가 되겠죠. 위에 그녀는 could last. 그쵸? 그녀의 짐을 그쵸? 기대다. 그쵸? 짐을 지게 하다.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last a on b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쵸? 예 그래서 누구도 없어요. 그쵸?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 어깨 위에 그녀가 그녀의 짐을 이렇게 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I remained silent 나는 조용한 상태로 머물렀죠. 자 그런데 그것은 그런데 그것은 which made him still more angry 그를 훨씬 더 화가 나게 만들었죠. 자 이때 위치는 문장 전체를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는 계속적 용법의 위치죠. 자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You do not take such pain 자 너는 take pain 하게 되면 고통을 감수하다 참다죠. 자 너는 고통을 그러한 고통을 감수하지 않았다죠. 자 그런데 이 search가 나왔죠. 그런 다음에 여기 보니까 동사가 나오네요. 그쵸? 자 여기에는 우리 유사관계 대명사 유사관계 대명사라고 해서 세 개 배웠잖아요. 뭐가 있었죠? as가 있었고 then이 있었고 그쵸? but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관계 대명사 같으면서도 관계 대명사가 아닌 유사관계 대명사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as를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ought to be taken이에요. 감수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고통을 감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10번도 보시면 이거는 10번과 11번은 관계 대명사의 이중 제한이죠. 예 그래서 예 그래서 하나의 선행사 뒤에 관계 대명사 절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is there anyone 한 다음에 여기에 that을 써도 되겠죠. that 그렇죠? 원래 who를 써도 되는데 뒤에 여기 who가 있으니까 that이 좋겠죠. 첫 번째 관계절은 뭐뭐 중해라고 했죠. 너가 아는 사람 중에 who can speak French 프랑스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11번에도요. is there anything 다음에 여기에 이제 원래 관계적 그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된 겁니다. 지금 여기에 그쵸? 위치 정도가 생략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너가 원하는 것 중에 그쵸? 원하는 것 중에 that you have not 너가 가지지 않은 것이 있냐라는 거죠. 예 그래서 두 개의 관계절이 있는데 첫 번째 이 관계대명사 절에는 이 위치가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12번도 search 보이니까 as가 되겠죠. you must lead search books 그쵸? 너는 그러한 책을 읽어야 한다. 어떤 책이에요? tend to 부정사 뭐뭐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너를 더 좋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책을 읽어야만 한다. 그 다음 there is no one 자 이런 부정어 같은 게 나오면은 유사관계대명사 벗을 써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 벗에는 나시 포함되어 있어서 이 러브를 부정어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의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그쵸? 않는 사람이 없단 얘기죠. 되셨죠? 자 그리고 14번에는 부정 동의를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I couldn't believe it 나는 그걸 믿을 수 없어 나도 믿을 수 없어 할 때 놀동주죠. 놀 크라이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니덜도 되죠. 니덜 크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독해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더라고요. 이 독해 지문은 여러분들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잠시 포즈 버튼을 누르시고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On a hot Sunday morning 이에요. 아주 무더운 그러한 일요일 아침이죠. 그때 더 철치 서비스예요. 교회 예배가 had begun late죠.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교회의 오르가니스트 교회에서 그 반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철치 이 올가니스트가 head over slept 해요. oversleep 하게 되면 늦잠 잦아죠. 늦잠을 자서 그죠? 늦잠을 잤기 때문에 예배가 늦게 시작이 됐고 enhance 그러므로 alive to late 그러니까 늦잠 잤고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늦게 도착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배가 늦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it had therefore already gone far beyond its scheduled time 그래서 그 예배가요 어떻게 됐어요? had gone 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므로 already gone 이죠.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 예배가 far beyond 그렇죠? 아주 멀리 저 너머로 어디 너머 뭡니까? 그 예배에 예정된 시간 scheduled time 을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far beyond 많이 넘어간 겁니다. 자 뭐 할 때 그렇게 된 거예요? 미니스터가 목사죠. 목사가 마침내 got up 일어났어요. 뭐하기 위해서? deliver the sermon 이죠.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마침내 일어났을 때 그때는 이미 시간이 예정된 시간이 훨씬 넘어갔어요. 시제를 보시면 여기는 헤드 pp죠. 그리고 여기는 과거죠. 뭐가 더 먼저 일어난 사건이에요? 당연히 헤드 pp가 먼저 일어난 사건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got up이 과거니까 계속 보시면 무시하는 거죠. 뭘 무시합니까? 엔드로 여러가지가 연결되어 있죠? 더 레이트니스 오브 디 아월 그 시간의 늦음 그리고 라이징 템퍼레이처 인 룸 룸 이에요. 그 방에 아주 상승하는 온도 그리고 더 레스트 리스니스 에요. 레스트 리스니스 는 뭐예요? 레스트는 뭔가 이렇게 좀 안식 하고 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거니까 이게 차분하지 못하고 동요가 일어나고 들썩이는 걸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들썩임이에요? 오브 더 컹그리게이션 컹그리게이션은 교회에 예배당에 모인 신도들 회중을 말하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고서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면서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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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목사가 되겠죠. 조심스럽게 arranged his note 그의 설교 설교문이 적혀있는 노트 겠죠. 이거를 arranged 이렇게 좀 가지런히 하고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노트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노트가 되겠죠. 그러면서 brothers and sisters 형제 자매 여러분 하고서 그가 말을 했죠. 그런데 그의 목소리가 뭐뭇으로 가득 찼어요. 감정으로 가득 찬 채로 그가 말을 했어요. I have so much in my heart. 나는 마음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많은 것들 to say to you. 너에게 말할 너희들에게 말해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I scarcely know where to begin. 나는 좀처럼 알지 못하겠어요. 어디에서 시작해야 될지. 준비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가. 그렇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은데 예배는 너무 늦게 시작했고 그런데 또 그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막 되게 안절부절 하면서 내가 어디에서 설교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공감이 갑니다. 티척 김도 주일에는 일요일이죠. 보통 분들에게는 일요일은 매일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감이 가요. 자 계속 보시면 collective sigh sigh 이게 collective 하게 되면 집단적인 한숨 뭐에 대한 resignation 이거는 이제 체념이죠. 체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념의 집단적 한숨이 아주 quietly 조용하게 lows up 일어났어요. 교회에서 뭐 할 때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 뭐를 알게 되었을 때 대디아의 내용이죠. 대열 오드 비 머치 모을 그쵸.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를 그쵸. 근데 투 컴은요. 수거처럼 알아두세요. 앞으로 장차 앞으로 장차 많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쵸. 이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체념의 집단적 한숨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서 이제 갑자기 한 도움이 되는 목소리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From the back of the room이죠. 그 예배당의 뒤편으로부터 도움이 되는 목소리가 파이프더업이에요. 파이프더업이 뭐뭇을 말하기 시작하다 입니다. 자 제안하기 위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Well then you would best begin somewhere near the end 자 그렇다면 당신은 시작할 것입니다. 최고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서 근데 그 어딘가는 어디예요? near the end 끝부분 가까이에는 어딘가에서 최선으로 시작할 수가 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목사가 설교가 너무 전할 게 많은데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시간은 너무 많이 흘렀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뒤편에서 아주 어떤 사람이 용기 있게 말한 거죠. 그러면은 그냥 가장 끝부분 결론만 말하는 그 끝부분이 있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그게 최선일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윗글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진지합니까? 예 또는 뭐 인포마티브 정보를 많이 주나요? 또는 이 엄숙해요? 설득적입니까? 화가 나요? 복수심에 불탑니까? 재미있죠? 예 그리고 해악적이죠? 답이 4번이죠. 그쵸? 예 비판적이지도 않죠. 자 2번에서 밑줄 친 부분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바로 설교를 좀 짧게 해달라는 얘기죠. 설교를 짧게 해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예 이제 드디어 우리가 두 번째 연습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21번부터 그죠? 21번부터 또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